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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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년 됐습니다. 5년 반 정도. 손은 데이트한다고. 손 대신해주는. 이색 데이트? 손 대신해주고. 묶으라는 거예요? 자 우리가 묶어 볼게. 어디 묶어. 어디 묶어. 아니 아니 잠깐만. 컴다. 손을 좀 올려주시겠어요? 좋은 Begin pleased. 음 으 음 응 가벼이질 아 진짜 먹고 ere로 내가 하imme 지다いますِ 3일 1. 예 이이 daunting這些 포arms 도전이다. 요. 으 으 으 으 6. 으 으 음ье 너 동일 Career 짝짱 뭔가 많이 못하는 돼 요. 예. 이 마음을 가야 할 것 같아요. 먹여줘 양념 만드 야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나오면 없는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? 좀 들어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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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? 응! 먹어봐 먹어봐 너무 고마워 먹어봐 응 손을 씻었냐? 손을 씻었냐? 아아 손에 떼 낀 것 좀 봐! 아 좀 씻어! 좀! 제발! 긴장상에서 먹었어? 아 야 야 미안해 나 밥먹고 약먹어야 되는데 약간 머리둘래? 이건 피가 무슨 양인데? 손톱 영양제랑 부타민이랑 오메가스틱 손톱 영양제? 그 왜 먹어? 제니하고 그러면 손 많이 상해가지고 손? 예쁜데 먹어서 예쁜거야 화장실 갔다 왔더니 핸드크림도 발라야겠어 맨날 털 입어주고 왜왜왜왜왜왜 근데 니 왜 이렇게 콜복이 갈라주면 이 통부터 안 돼? 맨날 밤새서 조각하고 그러니깐 그렇지 바르긴 바른다고 바르는데도 맨날 이래 너도 바라줄까? 짠! 이거 드려야죠 어우 이뻟이야 아 이게 너무 맛있어? 아니 이게 뭐야? 이제 나를 못 맞추겠어 너도 풀어줘 왜? 그만할래 너도 풀어줄게 수고했어 근데 나 다음에 너 한번 바꿔서 해보면 안되잖아 안돼? 그럼 손 없다가 있으니까 너무 그럼 손이랑 나 알겠지? 응 너무 알겠어 수고했어 사랑해 나도 사랑해 나 근데 손 니 이런거 지금 봤네 아무튼 원래 이렇게 많이 상했었어 이것도 몰라주고 너무 서운해 미안해 내가 앞으로 많이 챙겨줄게 진짜? 응 수고했어 수고했어 partes 수고했어 수고했어